내 스타일 러건우 아, 너가 입고 싶은 옷이야? 아니, 데이트를 이러고 간다고? 어, 좀 세련된 코디인데? 이거랑? 이렇게? 어 아니야 아니 빨리 입어, 이뻐 아니야 이쁠 거야, 한번 일단 입어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왔드 봐, 빨리 봐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제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들고 오는 에이블리 영상 이번엔 좀 특별하게 제 동생이 코디해준 제 옷 코디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맞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댓글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제가 해주는 동생 코디 혹은 동생이 해주는 제 코디 이걸 보고 싶다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동생이 해주는 코디 정도는 어, 재밌을 것 같다 적당히 뭐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 너무 무서워요 동생이 저쪽에서 옷 뜯고, 옷걸이 걸고 코디별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코디가 있고 무슨 옷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서 대신에 제가 동생한테 쇼핑몰 리스트는 줬어요 워낙 에이블리에 쇼핑몰도 많고 마켓, 스타일도 다양하다 보니까 커먼유니크나 아뜨랑스, 소녀나라 이런 저도 알고, 동생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법한 그런 대중적인 쇼핑몰들도 에이블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쇼핑몰 리스트를 한 20개 정도를 주고 그냥 알아서 골라라 다 됐나?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네요 다 됐어? 짜잔 아니 생각만큼 내 스타일이 아닌데? 누나 스타일로 고른 게 아니야 넌 뭔데? 내 스타일로 고른 거야 아, 너가 입고 싶은 옷이야? 아니지 여자친구가 입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여자 옷 스타일? 그치 너무 근데 누나 코디해주는 건데 너무 나를 고려하지 않은 아는 옷 아니야? 아니, 이거 봐 지금도 나는 나를 이렇게 화상하고 뭔가 색깔도 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칙칙 뭔가 이렇게 칙칙 칙칙한 느낌이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저희는 그럼 늦지 않게 만나고 다들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근데 신발은 꽤 예쁜데? 신발은 이 워커 어? 나 이거 워커 화이트 있어 워커 화이트 있고 옷 하나하나 살짝 보니까 제가 이거 같은 경우도 좀 귀엽고 지금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신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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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런 컬러의 자켓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부츠 이렇게 매체조도 귀여울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옷이 하나하나 봤을 때 그렇게 제 생각만큼 별로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코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코디를 입어볼게요 짠 이게 제 동생이 픽한 첫 번째 룩인데 이름이 뭐더라? 동생한테 이름을 정하라고 했거든요 1. 제키룩 2. 원피스룩 3. 데이트룩 이 자켓은 근데 진짜 귀여워요 색감도 뭔가 딱 오트밀 그런 컬러여서 굉장히 귀엽고 여기다가 좀 더 추워지면 좀 패딩 같은 거 숏패딩이나 롱패딩 같은 거 하나 더 덧대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은 바지 겁나 커요 사이즈 사이즈 뭐야? 사이즈를 어떻게 고른 거야? 바지가 지금 바지를 이렇게 골라줬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고른 거야? 막상 입으니까 좀 귀엽긴 한데 부츠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진청에다가 제 동생이 좋아하는 데일리룩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제 동생 여자친구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게 안 꾸면 될 것 같아요 짠 두 번째 이거는 근데 좀 귀엽지 않나요? 제 동생이 골랐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 음 뭔가 색깔도 화사하고 사실 이 컴 앤 유니크 옷이 뭐 데일리룩도 그렇지만 데이트하기에 좋은 룩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 신발이랑 같이 신으라는 거예요 이 신발 자체가 별로 안 예쁘다 이런 건 아닌데 어디 건지는 모르겠고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진짜 이 룩에는 좀 아니잖아요 뭔가 되게 화사하고 이렇게 러블리한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저는 이런 거랑 같이 딱 매치하면 귀여울 것 같은데 좀 화사하니 이렇게 입고 뭔가 퍼 같은 거 에코 퍼 같은 기다란 거 입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이거 신으래요 양말도 안 줬어 심지어 아무튼 요렇게 뭔가 또 이렇게 막상 신고 그러니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까만 색깔 가방으로 같이 그냥 깔맞춤 해보주면 네 약간 의도한 거 같은 블랙으로 근데 이거는 좀 귀엽다 요 연두 색깔은 좀 귀엽다 짠 이게 지금 세 번째 룩 이거 세 번째 룩 뭐였지 이름이? 그거? 데이트룩 데이트룩이야? 중요한 날 입는 룩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데이트룩이야? 데이트룩 이러고 가? 어 아니 무슨 엄청 이쁜데? 무슨 면접가? 무슨 데이트룩 이러고 가 너무 이쁘잖아 아니 자 이 옷도 매줘 아니 무슨 이 옷에다가 이걸 매 아 이뻐 좋아 사실 가방이 다 하는 룩 이게 데이트룩이래요 심지어 저 신발도 없어 신발 어디 갔어 아 그 신발 없어서 저거 다시 신으면 돼 편의신발 줘 편의신발 없어 편의신발 누나 신발적인 사서 신으면 돼 아니 데이트를 이러고 간다고? 아니 무슨 면접이야? 무슨 면접 가냐고 그게 면접룩이야 완전 면접룩이잖아 이 체크무늄 스커트는 제가 하인거에 있을 때 좀 시간이 갔던 제품이긴 한데 이렇게 코디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데이트룩일 줄은 야 너 여자친구는 진짜 좋겠다 그냥 데이트에도 입고 그 김에 면접도 가고 면접 갔다가 그냥 그 김에 못 안 갈아입고 데이트도 하고 내가 롱치마랑 재킷을 좋아하잖아 아 근데 한 번에 넣으니까 이상하네 야 이렇게 입혀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근데 이게 옷이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재킷은 지금 꽤 마음에 들거든요 핏도 엄청 예쁘고 보면은 보면은 너무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적당히 넉넉한 핏에다가 기장도 딱 적당하고 음 그래서 포멀한 느낌 플러스 캐주얼한 느낌 뭐 클래식한 느낌 좀 다 담고 있어서 재킷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컬러감도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클래식한 느낌 있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 안에 니트도 나쁘지 않아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살짝 트여있는 요 느낌 그래서 살짝 개방감도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합쳐서 코디를 하니까 진짜 약간 면정룩 같긴 하네요 다음은 이거 짠 이거는 제 인생에서 이런 스타일은 뭐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우 얘는 동생이 네 번째로 중요한 날에 있는 룩? 상견례 상견례 룩이야? 상견례 룩이야? 상견례 룩이야? 중요한 날 야 누가 상견례 이러고 나가 상견례보다는 좀 어른들 만날 때 아니 누가 상견례를 워커를 신고 나가 아무튼 동생이 상견례로 야 누가 상견례를 이러고 가냐 너 상견례 안 해봤지? 안 해봤지 나도 안 해봤어 아니 누가 상견례 이러고 가나? 그런가? 뭔가 상견례는 약간 원피스 이런 느낌 아니야? 정장 런피스 이런 느낌? 근데 근데 그렇게 가도 예쁜데? 그런가?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인가? 어 거기에 아 이 가방 다시 매 이거 매면 상견례 룩은 더 아 됐어 어머님 허락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상견례 룩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출근하는 복장 아닌가? 근데 심지어 동생이 이 룩은 좀 공을 들인건지 이 스커트가 세트에요 위에 있는 거랑 세트인데 요거랑 세트거든요? 아까 저한테 설명해줬는데 목폴라가 너무 길다 이렇게 긴 목폴라는 안된다 목이 이렇게나 길면 안된다 하면서 요 반 목폴라를 자기가 다시 골랐대요 그리고 이거 목걸이도 동생이 골라줬습니다 정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죠 진짜 철저하게 지 스타일 위주로 골랐어요 아 너무 예뻐 짠 이렇게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가죽 자켓 룩 겸 청아님 룩 청아님이 같이 도와준 룩이래요 그리고 이 청아님이 직접 오더내린 꼭 이 신발 신으라고 그랬대 디올 까만 슈즈 아니 이거는 근데 좀 맘에 드네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인스타에 되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요새 가죽 자켓도 그렇고 약간 통이 넓은 이런 바지도 그렇고 이건 청아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뭔가 너한테도 나올 수가 없는 굉장히 좀 세련된 코디인데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의 코디가 아니라서 좀 더 맘에 들어요 아까 이상한 그 전 그 코디들에 비해서는 훨씬 맘에 들어요 근데 이거 자켓이 되게 좀 생각보다 괜찮은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디꺼야? 원러그 근데 어차피 요즘 날씨에 이걸 단독으로 입지는 못하니까 저는 이런 거를 레오파드 퍼 같은 거나 아우터 같은 거나 패딩 안에다가 입어주거든요 궁금하다 입어보면 안 돼? 패딩? 패딩 너가 안 샀잖아 안 샀잖아 잠시만 약간 이런 느낌의 아우터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는데 이런 거를 입어주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입어주는 거지 오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까만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이제 좀 베이지 색깔 목폴라라든지 조금 밝은 뭐 스카이블루 이런 거를 매치를 해주면 좀 더 대비감 같은 게 이제 생기면서 이 가죽의 느낌이 좀 더 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치를 해주실 수도 있고 이 가죽 자켓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입어주면 이런 느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너를 좀 뭐 프린팅 있는 뭐 긴팔이라든지 아니면 목폴라를 입어줘도 너무 블랙이 아니라 좀 대비감이 생길 수 있게 그런 거를 매치를 해주시면 돼요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느낌만 초록색깔 이렇게 해서 뭐 이너를 좀 밝게 입어주고 여기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걸러주고 요걸 입어주면 이제 요렇게 됐을 때는 조금 천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좀 올드한 느낌 근데 이제 여기 한번 골러주는 거죠 이렇게 아 내 누나가 패션 유튜버긴 하구나 뭐야 처음 느꼈어 겁나 내가 골라 동시에 이렇게 힙해줄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짠 이 여섯 번째 룩 이름이 누나 스타일 룩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 신발이 지금 요거 요 웨스턴부츠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었던 신발 근데 지금 색깔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이 브라운 코디랑 같이 매치를 한 게 근데 색깔 맞춤 매우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런 그린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같이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데 음 나쁘지 않아 니트에 요 H라인 스커트 굉장히 평소에 제 영상을 많이 본 티가 나는 사실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게 부츠도 마음에 들어요 뭐랑 같이 입어야 돼 이래야 완성이야 완전 누나 룩이야 이렇게 입어야 이거랑 같이 입으라고? 어 이거랑? 어 이렇게? 어 이거랑? 어 내가 생각하는 누나 스타일이니까 아니야 아이 빨리 입어 이뻐 아니야 근데 이쁠 거야 한번 일단 입어봐 그렇디요 오 그래 이 그림이지 바로 오 애 더 이쁘지 않아? 오 이쁘다 그래 그 거지 바로 굉장히 수치스러워졌어 지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맞다 빨리 와 이거 약간 약간 벌칙 아니야 벌칙 벌칙 벌칙이라니 아니 이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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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성의 코디잖아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뭐 누구지 약간 소지사 없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그때 그때 코디잖아 이 바퀴가 별로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를 따로 보면은 괜찮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하다못해 내가 지금 니트가 초록색만 안 입었어도 괜찮았을 거야 여기에다가 뭐 밑에 있는 스커트를 좀 체크무늬로 입는다든지 어? 아 부츠를 뭐 좀 더 아 부츠 부츠까지도 그래 괜찮아 철학색에 파란색은 아니지 야 이 이 코디에 이거는 아니지 야 어떻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경우는 예쁜 걸 다 넣는다고 해서 예쁜 코디가 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걸 한 번에 다 넣는다고 해서 원하는 그런 예쁜 코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촉감이 되게 좋긴 하다 촉감이 엄청 좋네 괜찮아 칭찬하지 마 이게 광고 영상이라는 게 이제야 생각이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 눈에는 잘 모르겠거든 설명해 주면 안 돼 뭐가 왜 안 예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 색감 매치들이라는 게 사실 딱 보자마자 그 시대가 떠오르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색깔 매치는 제가 봤을 때 쨍한 느낌의 컬러들을 한 번에 매치하는 이 스타일은 뭔가 느낌이 2000년 초중반대 느낌? 지금 이렇게 입으면 뭔가 좀 안정감이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 초록색깔도 조금 화사해지고 이 브라운 컬러도 적당히 좀 눌러주면서 얘도 딱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들어주고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이 느낌 그리고 이 웨스턴 부츠도 지금 뭔가 딱 딱 이런 느낌 이게 되는데 쟤는 이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마지막인가?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지막으로 뭐야? 내가 좋아하는 홈웨어로 이거 왜 두개야? 원 플러스 원 이걸 왜 골른거야 이거를? 내가 아이나스를 좋아해 뭐야 이거 심지어 아이나스가 두 줄이잖아 이거 넓이네 지는 세 줄짜리 입고 나는 이거 다 주고 이거 내 돈이지? 장난 두 줄이네 야 우와 나 이런 맨투맨을 처음 사봐 어 신발도 잘 심었네 그거 신은 분들 황매가 아니 이게 왜 그러냐고 물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맨투맨이 막 엄청 별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별로긴 한데 많이 별로다 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코디는 좀 별로예요 이렇게 코디는 아 그러니까 누나 말은 옷 하나하나는 별로진 않지만 아 이래게잉스는 좀 별로예요 아 이래게잉스는 지꺼는 세 줄이고 내꺼는 두 줄이고 분명 있을 거야 나랑 이렇게 코디가 같은 취향인 사람이 아니 진짜 있을까? 진짜 솔직하게 제 동생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옷 중에 맘에 드는 거 있다 1번부터 7번까지 저는 이거 맘에 들어요 하는 게 진짜 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로 아 진짜 너무 궁금해서 동생이 선택한 홈웨어로 집에서 이거 입고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보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입고 있긴 하네 어 너 지금 그렇게 입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입고 있어 그러면은 저거 한 번 봐봐 저거는 내가 입으려고 산 옷이거든 내가 입을 위해서 아 이거 네 옷이야? 어 내 옷이야 야 이게 훨씬 귀엽다 이거 회색깔은 없어? 확실히 여자 옷이네 야 이게 훨씬 우와 예쁘다 야 이게 훨씬 예쁘다 우와 이해가 잘못 골랐네 내가 아 이게 훨씬 예쁘네 그래 나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좀 두툼한 맨투맨에 약간 엉덩이까지 그냥 다 덮는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바람마귀 같은 아노락 같은 느낌으로 아직도 팔아? 아직도 팔걸? 이거 따뜻하다 야 그래서 팔걸?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약간 도톰하고 원단도 좋고 동생이 지껏만 잘 고른 거 같은데 네 이거 괜찮네요 누나 포인트로 산 건데 스트레스 많아 나 포인트 되게 많지 않냐? 어 아무튼 이렇게 동생이 골라준 홈웨어 룩 짠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 동생이 골라준 총 7가지의 룩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고 빨리 그냥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에이블리 영상에 뭐 이벤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벤트 멘트랑 뭐 무료배송도 다 되고 쇼핑몰 제품인데 다 무료배송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멘트도 해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이벤트나 이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고 아 또 뭐 말해야 했던 거 같은데 뭐 까먹은 거 있으면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일단 옷 너무 갈아입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보러 놀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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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